죄악의 시작은 언제나 인간입니다 그러나 죄악의 해결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도 죄를 짓고 실패하고 또 유혹에 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에덴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우리에게 오셔서 물으신 것 내가 어디 있느냐 숨어있는 아담의 위치를 몰라서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너의 역할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만드신 너의 그 역할이 하늘과 땅의 중재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드신 땅의 흙과 하늘의 그 생명을 넣어서 만드신 너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지금 너의 인생 가운데서 어디에 있느냐 너의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죄악 이후에 하나님을 피하고 두려워서 숨는 그 영혼을 향해서 도대체 너는 어디에 숨어있느냐 너의 인생의 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저의 인생의 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taper 밑에 떠서ny